전세월세를 4년간 살 수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향후 전세값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을 대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10명의 국회의원이 주택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의한 발의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겠다라는 건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전문은 내용도 많고 글씨도 작아서 보기 힘들죠.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면 제6조의 3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제6조의 2까지만 있었거든요. 6조의 3,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새롭게 만드는 건데 이 갱신 청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던 권리입니다. 그런데 주택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2항과 3항이 가장 중요한데 2항을 보시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살고 나서 갱신을 요구했을 때 최대 2년, 총 4년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항을 보시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차임은 월세입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올리고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는 제가 현행 법조문과 앞으로 개정일대 법조문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조문을 보시면 제7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례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차임과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밑줄로 되어 있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 이 내용을 앞으로는 연 5%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 연 5%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제7조의 경우에 이미 1993년 대법원 판례에서 이 증액에 대한 요건이 임대차 계약의 전속 중에만 해당이 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나서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안을 구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 5%를 썼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연 5% 용어를 쓰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득법이죠. 주택임대사업자가 적용받는 그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라는 의미가 아닐지 그러면 민득법에서 연 5%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든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든 새로운 임차안을 구하든 전 계약의 임대료 5% 이상을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민득법에서 쓰고 있는 그 연 임대료 5% 이 내용을 가져와서 물론 여기도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연 5%도 약간 해석의 모함이 있으니까 수정이 돼서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 전속 중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나서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안을 구할 때도 그 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한다라고 해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적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뿐만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까지 노릴 수 있는 계정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5월 20일 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했고요.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까지 의안이 발의되면서 임차를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3종 세트의 기반은 마련을 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1개월째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아마 연내에 법이 개정이 되면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도로 정부의 계획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런 쪽으로는 가능해요.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그럼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이제 심리적인 변수를 감안해야겠죠. 부동산은 심리 시장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부동산은 말이죠. 윈윈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세를 주는 사람과 세를 얻는 사람 간에 절대 윈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양보를 조금씩 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만큼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왜? 현재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천세금 받아도 큰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로 많이 바꾸고 있고 그럼에도 또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갱신청구권이 시행이 되면 당연히 그 수익성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축이나 정비사업 물건 앞으로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물건은 그 오름세를 보고 수익이 적더라도 세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집값이 좀 상승하기 어려운 아주 오래된 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팔 거라고요. 그리고 다른 수익형 상품으로 갈아타겠죠.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이 감소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주거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갱신 요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앞으로 올려받지 못할 거 지금 많이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거비용이 늘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거비용은 줄겠죠.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쉽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거비용이 부담이 없다면 기존의 임차인들이 계속 눌러앉아 살겠죠. 더구나 이렇게 경제 위기로 주택 매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더더욱 장기적으로 셀로 얻어 살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임차인이 오랫동안 살아버리면 새롭게 전세월세가 필요한 신규 임차인들은 셀을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앞서 집주인들은 자꾸 집을 파니까 임대주택은 감소하고 기존 임차인들은 계속 눌러앉아 살고 그래서 신규 임차인들의 전세난이 우려가 된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들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러한 제도들을 빠르게 시행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거고 앞서 임대주택은 감소하는데 기존 임차인들은 오랫동안 머물러 살면 결국 신규 임차인들의 그 전세난, 이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정부가 꾸준하게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은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집이 새롭게 지어지는 신축 후에 임대료 상승은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쪽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최근에 국민 기본소득,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물론 지금 현재 취약계층은 그런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개혁과도 같은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꾸준하게 유지해야겠고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찾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